아끼는 내 차 사고 탈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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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아우디 Q7 4호 TDI, 카트로 스포트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6년식, 주행거리는 7만 5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선너프라운 루프렉 있습니다. 전면 요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군내 쪽도 살펴볼게요. 군내 쪽 역시나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신 후에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제로 맞췄습니다. 5.11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살펴보시면 손잡이란 끝 쪽 PPF 시공되어 있고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84로 거의 70% 가까이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셨고요. 아래쪽에 사멸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사멸에도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요. 옆쪽 버튼으로 편리하게 폴딩도 이용 가능하시고 서스펜션 조절도 이용 가능하세요. 보수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주유구 쪽에도 PPF 시공해주셨고요. 도어 쪽 살펴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수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대체적으로 내쪽 다 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75,479km 주행했습니다. 보시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안전한 운행 가능할 것 같고요. 핸들 보시면 어데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패드 시프트 음성이식,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고요. 위쪽 볼게요. 네, 썬루프 작동 잘 됩니다. ECM 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패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포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있고요. 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 오토 스탑 버튼 있고요. 주차 보조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 아래쪽에 통풍 시트 탑재해 주셨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컷폴더 2개 이용 가능하시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뒷자리도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작동 잘 되네요. 컷폴더 2개 있습니다. 시트 볼게요. 네 손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고요. 보스 사운드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 엔진 룸 볼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고요. 엔진 쪽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장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쪽 살펴볼게요.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아우디 Q7 4호 TDI 카트로 스포트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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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